네, 이번에 배워볼 루비는 JHS 파워바라는 루비예요. JHS 파워바루비는 루비 설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기본 루비, 알려드렸던 기본 루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루비고요. JHS 파워바가 설치가 되면 여기 보면 헬프에 캐드 파더 팩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보면 파워바 아이콘, 파워에 대한 기능들을 쓸 수 있는 상단의 메뉴가 보이죠. 아이콘을 클릭해보면 아이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제 메뉴에서 보면 이게 바로 JHS 파워바죠. 이 메뉴가 안 나오시는 분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쭉 내려가 보면 JHS 파워바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열리고요. 이건 이제 바로 사용하는 아이콘 메뉴고 여기서 지금 알려드린 이 아이콘에서 체크를 하면 체크를 하면 해당 옵션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체크를 하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저는 지금 이거 체크 해제가 되어 있는데 아직도 메뉴가 나오고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스케치업을 재시작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필요한 기능을 위주로 선택을 해놓으시면 좋고 자주 쓰는 기능 같은 경우에 단축키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아이콘에서는 안 보이게 해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이콘에 또 너무 없으면 사용하는데 이제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 있는지 JHS 파워바 같은 경우는 이 JHS 스탠다드 하고 이제 보면은 버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필요한 버튼들도 좀 있으니까 감춰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장을 눌러놓고 네 버튼이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로 볼 베뉴가 그 AMS 스무스 다이어로그 AMS 스무스 스무스라이트 쭉 있는데 일단은 이제 스무스 기능인데 이걸 눌러주면 이렇게 스무스가 되죠. 라인이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히든 지오메트리 이렇게 봐주면 라인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하이드 감춰주면서 이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표현해준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얘네들도 다 지금 스무스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그 언스무스 언스무직을 하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스무스라면 얘는 언스무스에요. 그래서 이걸 눌러주면 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언스무스가 돼요. 이 JHS 파워바의 단점도 이제 같이 말씀드릴 건데 느려요. 느려 이게 이 언스무스 이 언스무스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언스무스는 그닥 그렇게 추천해 주지 드리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스무스와 언스무스 지금 진행했고요. 언스무스 말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클릭해서 보면은 스무스 소프트 스무스 엣지라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여기 보면 소프트 스무스 엣지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이 메뉴에서 이 각도 조절을 하는 걸로 이 기능은 충분히 네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소프트 컵플레너 이거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쉽게 그냥 빨리 사용하는 거는 이제 버튼 클릭하는 게 제일 빠르니까 스무스 줄 때는 이걸 사용하시고 스무스 줄 때는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스무스가 필요할 때는 이 소프트 엣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하나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스무스 쿼드란트라고 돼 있는 얘를 눌러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얘를 누르면 특징은 얘는 엣지를 만들어주긴 하는데 라인들을 다시 살려주긴 하는데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이 가운데 라인들이 이 여기 이 라인들이 사라지죠. 그래서 얘는 그 그러니까 사각형을 만들어주는 형식으로 스무스가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모델링을 하다보면 이 쿼드 그러니까 사각형 형태의 모델링을 필요로 하게 돼요. 이게 이제 그 뭐 폴리곤 모델링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어쨌든 이게 더 예쁘잖아요. 사각형으로 만들어 놓는 게 계속 깨끗해지는데 그럼 왜 여기는 안 됐냐 여기는 애초에 조건 자체가 그 이제 이 모델링을 할 당시에 여기가 사각형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무스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하면 여기는 지금 보시면 얘하고 얘가 합쳐지면 여기는 이제 사각형이 될 수 있는 형태인데 얘네는 면 자체가 너무 많이 쪼개져 있어서 삼각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하이드 옵션 같은 것들을 써서 감춰주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춰주셔야지 임의로 감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이걸로 엣지로 이렇게 해서 감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복잡한 개념이에요. 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이게 복잡하다기 보다는 조금 로직을 경험적으로 좀 많이 경험하신 다음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모든 경우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왜 사각형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왜 나는 왜 안 없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 조건을 일일이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사각형을 만들기 좋은 조건이었어요. 제작을 먼저 할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네 파워바 설명인데 좀 이 부분이 길어졌네요. 어쨌든 이 스무스 기능을 알려면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네 여기 이 이 샵버튼하고 얘는 뭐냐면 이건 두 개가 같이 연동되는 같이 연동되는 기능이에요. 두 개 같이 연동되는 기능인데 먼저 얘 같은 경우는 이 샵버튼을 누르면 이 메뉴가 뜹니다. 메뉴가 떠서 이렇게 조절하시면 네 여기 보시면 소프트 넷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0으로 해놓고 얘 파란색을 누르면 반응을 안 하죠.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네 얘는 오히려 스무스가 없어지죠. 네 이렇게 하면 스무스가 다 없어져요. 자 스무스 기능인데 스무스가 없어져요. 왜냐면 여기서 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45 45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얘를 해서 눌러주면 네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여기다 숫자를 입력하시면 안되고 슬라이드바를 움직이셔야 반응을 하거든요. 약간 이제 제작한 제작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안 돼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슬라이드바로만 움직이시는 게 좋다. 이렇게까지 진행했고 네 언스무즈 쓰지 마시고요. 요거 네 상각형으로 이제 스무스 쓰는 거 요런 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노란색이랑 요거는 라이트랑 하드는 그 요기 있는 앵글 값을 이제 작은 앵글 값을 요렇게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앵글 값을 근데 지금 눌러보면 아시겠지만 좀 느려요. 반응이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버튼을 안 씁니다. 세 가지 버튼 그래서 버튼은 여기 아까 아이콘 여기서 빼버리는 게 좋아요. 괜히 눌렀다가 시간만 버려요. 지금 이 정도 는 폴리곤 갯수 축에도 못 끼기 때문에 나중에 많아지면 더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설명드릴 루비는 아주 많이 쓰는 기능일 수도 있는 그런 메뉴인데요. 예를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 똑같은 영상이 있어요. jspowerbar 루비 사용 영상에서 좀 실수를 했어요. 이거 어디다 쓴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아마 좀 제가 실수했던 것 같고 이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루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사실 이걸로 쓰진 않아요. 다른 루비를 통해 쓰고 있습니다. 다른 루비를 통해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얘하고 얘 사용하는 방법은 라인 선택하고 면을 선택하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약간 시간이 이제 걸리긴 하는데 이 시간 걸리는 것 때문에 제가 사용을 안 해요. 뭐냐면 슬루프를 만들 때 써요. 슬루프 이렇게 올라가죠. 지금 네 근데 이거 똑같은 기능 팔로우미 돼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팔로우미는 좀 달라요. 라인을 선택하고 팔로우미 버튼 면을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네 이 뭔가 방향의 그게 좀 다르죠? 얘는 이렇게 가서 이 면하고 만났는데 얘는 가다가 보면 Z값이 변해버렸잖아요. 이 면에 그래서 이렇게 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잘 쓸 일이 많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쓸 일이 많지 않다고 그랬다가 또 어딘가에서 쓸 일이 생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변할 때 Z값이 변한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야 된다. 이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얘가 이렇게 보다 보면 탑뷰에서만 보면 라인이 지금 이제 이 라인이 시작돼서 쭉 가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데랑 이렇게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데랑 연결될 때 보면 이만큼이 이 조각 이만큼이 비어지게 돼요. 이 상태로 만들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해당 뭐 이제 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어쨌든 다른 레벨로 올라갔을 때 이걸 타고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쉽게 해결하시려면 아예 애초에 만들 당시에 이 라인의 곡선에 그 연장되는 부분까지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고 네. 이렇게 눌러주면 네. 여기까지 갔다가 쭉 올라가고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빈 공간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만 뒤로 조금 밀어주시고 만들어 놓으면 네. 아까 비었던 부분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던 부분에 채워지고 이 부분은 다른 평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 부분도 그래서 그거를 알아두시면 이 툴을 사용할 때 좀 유용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근데 크게 영상을 봐도 유용한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출들인데 음 자 얘는 좀 유용한 기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면을 채울 때 면을 채울 때 이렇게 라인을 한 번 그려주는 동작으로 면을 채워주거든요. 근데 그 동작 없이도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주면 하나만 선택하고 눌러주면 면을 채워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찌꺼기 같은 걸 지워주고 네. 선택하셔서 채우면 바로 채워지는데 네. 제가 이런 저런 테스트를 해본 결과 어 이 라인을 잡으면 안 생기고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라인을 잡으면 또 만들어지는 근데 이것도 스케치업도 스케치업 자체적으로도 여기 있는 라인을 그리면 생기고 네. 여기 있는 라인을 따라 그리면 또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새로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찌꺼기가 있는 상태에서 면이 채워지지 않는 건 어 스케치업의 문제든 아니면 음 네. 스케치업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좀 문제가 좀 있네요. 어쨌든 이 엣지를 좀 지워주시고 네. 라인을 그려주시면 면이 채워지는 거고 이 툴 같은 경우는 선택하고 얘를 눌러주면 면이 채워진다. 뭐 이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옵셋 기능이에요. 옵셋 엣지는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엣지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네. 원하는 만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약간 드래그 하듯이 좀 꾹 누르시면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간단하게 탁 클릭하면 저랑 반응을 안 해요. 꾹 누르고 이렇게 네. 다 좋은데 곡선이 옵셋이 안 돼서 그건 또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곡선 옵셋은 뭐 메뉴가 있긴 하죠. 여기 별도로 옵셋 버튼이 따로 네. 네. 그 다음은 익스트루드 라인인데 익스트루드 라인은 저는 주로 이 익스트루드 라인을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익스트루전 익스트루전 툴즈에 익스트루드 엣지 바이 벡터라는 걸 써요. 저는 이 익스트루전 툴즈에 이 기능 하나 보고 쓰거든요. 이 기능 이 둘의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익스트루드 라인은 클릭을 하시고 내가 원하는 벡터 그러니까 원하는 방향으로 이 선을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제 지금 파란색은 Z 방향이잖아요. 위쪽으로 그래서 파란색을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가 떴을 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용한 기능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이게 지금도 좀 전에 딜레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라인이 복잡해지잖아요. 사실 이거 이제 실무 작업할 때 보면 이런 라인이 복잡한 라인 정도 수준에도 못 끼는데 이런 라인을 익스트루드 하는 경우에 얘를 클릭하고 파란색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하는 경우에 지금 보시면 딜레이가 있어요. 뭐 아주 오랫동안 응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느려요. 반응이. 그 반면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익스트루드 엣지 바이 벡터라는 익스트루전 툴즈의 기능은 그냥 이렇게 바로 올라가요. 단 얘의 단점은 뒤에 옵션이 떠요. 메뉴가. 면을 뒤바꿔줄까 물어보죠. 얘는 아니오 둘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요. 얘 하면 뒤집힙니다. 그리고 익스트루드 그룹으로 만들어줄까 뭐 그런 뜻이거든요. 얘 하면 해당 아 요것도 얘가 아니고 아니오를 하면 그룹이 만들어져요. 해서 Reverse 그 다음에 아니오 누르면 얘가 별도로 그룹이 되죠. 사실 저는 이 사용성에서 보면 이게 굳이 없어도 되는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차이점 비교를 해드리면서 익스트루드 라인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안 씁니다. 이거는 이거는 음 이건 많이 쓰진 않는데 종종 씁니다. 이거는 이제 이 세 가지가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이제 파이프 안에가 비어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파이프라인에 음 여기 보면 바깥쪽 두께 안쪽 지름 바깥쪽 지름 안쪽 지름 사이드 개수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냥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XOK 누르면 안쪽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그냥 익스트루드 라인은 튜브 그러니까 봉으로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역시 해보면 네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 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얘네들의 단점은 이게 단점인데 이 두 가지 얘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해서 눌러보면 사이드 개수는 뭐 옆에 있는 이 사이드 개수를 말해요. 여기 사이드 개수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끊겨져서 나오죠. 네 이 부분이 어 이게 지금은 연결이 돼 있는데 종종 연결되지 않고 이 부분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얘는 사용하기 시기 전에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끊겨져 있으면 네 어 어 웰드라는 이 웰드라는 이 기능을 네 눌러서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저는 여기 점들이 보이는데 네 이거 미리 설명을 해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이거는 이제 스타일에서 네 여기 보시면 스타일에서 그 엔드포인트를 제가 지금 찍어놨어요. 그래서 라인에 그 정확한 라인의 상태를 좀 알려드리려고 찍어놓은 거예요. 이 부분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렸고 이 뭐 이 부분은 벽 같은 거 세울 때 뭐 좀 유용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라인을 제가 다 선택을 하고 자 얘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얘는 네 얘 네 가지 옵션이 중요하긴 한데 자 요거는 이걸 실행을 하고 만들게요. 벽의 높이를 뭐 2300 400으로 할까요. 네 벽의 두께도 150 150 정도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 자 지금 보면은 그 이 옵션 무룸 그 이건 얘를 누르면 되고요. 이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리를 잘 보세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여기 포인트에서 여기서 시작되고 그 이 전체 변이 어딨냐면 이 변의 하단의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면 그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라인을 가운데에 두고 이렇게 벽이 형성이 됐죠. 근데 네 근데 이 옵션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엣지를 선택하고 OK 눌러서 하면 여기 생기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네 이렇게 외곽 라인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 형태로 생기겠죠. 네 뭐 이런 옵션들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는 크게 네 사용에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 이 튜브 사용할 때는 라인을 하나에 웰드로 만들어준 다음에 사용하시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JHS 파워바에서 이 앞부분 네 이 익스트루드 라인과 뭐 라인 튜브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 또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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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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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